외국가 대상자가 있다고, 오늘? 누구 있어? 선우 형이야? 용검이 나오는 것. 우와. 대박. 자, 오늘은 바다 씨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뭐야? 다 나왔어. I'm so man. I'm so man. 진짜? I'm so man? I'm so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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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매를 쫀다. 사실 가수 바다 씨가 제 사촌동생의 아내분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올스타전인 만큼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바로 쓰라고 해 주셨어요. 최강야구에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멋진 경기를 위해서 애국가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안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안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안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와, 깔끔하다. 최강련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희 또 첫 올스타전을 축하해주러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요. 가수 바다 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특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경기에 앞서 김문호 선수의 아내 성민정님과 김문호 선수의 아내 성민정님과 나 몰랐어 이대훈 선수의 아내 표르지님의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나 하지 말고 몰랐어 진짜로 진짜 머리 아프다 사이발하다 진짜 어마무시하다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이교라! 이교라! 우리 영 팀 이교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강야구 영팀만을 위해 결승하게 된 새로운 시민 걸그룹 2인조 핑클 아닌 핑클입니다 우리 좀 맞췄네 또 야 니 와이프들이 더 유명해졌어 더 유명해졌다 와이프들이 네 여러분들께 상큼함 대신 시큼함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춤추는 거야? 다시 여러분 입장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박수! 박수! 야 에스에이스가 왔는데 핑클 춤을 춰? 에스에이스가 왔는데 핑클을 하네 와 내가 걸겠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살만하다 진짜 노래도 모르겠는데 오 부른다 와 진짜 와 아니 박수 쳐 박수라도 추라고 박수라도 쳐 야, 대현이 와이프가 친다. 다 같이. 원, 투. 우리 연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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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겨라, 우리 연관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하이팅. 눈물 난다, 눈물 나. 100만이다, 100만이다. 아들, 아들도 우리 엄마 와준하러 그러고 있다, 야. 말렸어, 말렸어, 오늘 게임. 힘든 일이 여러 가지야, 종류가.